한국 ¡ pads! 에이핑크 다이어리 에이핑크 다이어리 에이핑크 다이어리 원테이크 원테이크 에이핑크 다이어리 시즌 2 2 2 o-op 에이핑크 다이어리 시즌 2 아 안돼 드레이크 개야 쇄고 계세요 하핸드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원래 학생 때부터 쓰던 책상에 엄마가 다 꽂아나요. 이게 언제야, 2년 전 아니야. 어머, 무서워. 귀여워. 강아지 키우고 싶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생겼어. 나 토끼야. 이거 진짜 같지 않아, 언니? 다음에 너무 기대해.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오늘의 음식을 마지막 편에帰 counselor. 오, 이거 미치겠는데. 아! 너무 무해. 강태함이 잘생겼어요. 아, 정필아 아, 정필아 아, 정필아 아, 정필아 자, 정필아 막따라사람 3 2 3 먹어 회동봉 질투 고맙습니다 화이팅 가자 안녕 가자 마지막 팬 사인회였는데 뭔가 팬분들을 오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괜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이라고 또 비까지 내리는데 오늘 또 같이 슬퍼해주네요 오늘 진짜 다들 고생 너무 많았고 정규이즈 멤버들을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고 우리 에이킥의 친구들, 대표님, 에이핑크 멤버들 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리멤버를 리멤버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에이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입니다 바 далее 가다 저기 누군가 올 적은 바로 저를 사랑하는 그분입니다 네 박초롱이었.. 언니였습니다 너무 그래요 준비 중 accents 전부 연준이 수고가 됐어요 여름에 여름이 함께해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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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베 베 경경 캔디 오늘의 영광의 길이란! 민아! zeigen 시간! 집중하러 왔어! 집중하러 왔어!! 집중하러 왔어! 에이핑크 축하해! 에이핑크 축하해! 제가 진짜 안 울었는데 멤버들한테 울리지 말라 했는데 운 이유가 팬들 보고 확 터진 거 아니 진짜 거짓말 안 울고 팬들한테 고마워요 이러는데 뭔지 알죠? 아이들 뭔지 알죠? 너무 고마워서 팬들이 발라낸 이름보다 여러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 같아요 이럴 땐 독춤을 발표해 주는 거예요 오늘의 기록을 에이핑크 1위 후보에 올랐어요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마시니아! 대사회하고 너무 좋아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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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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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 애기끼가 또 1위를 찾았습니다. 와! 오늘 하얀향이 오늘 예예예 오늘 여기에 와주실 팬분들 그리고 집에서 아니면 혹은 밖에서 응원하신 우리 모든 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우리 멤버들 부모님들, 우리 멤버들 가족들, 우리 모든 주변사람들, 우리 유사 식구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 계속 항상 찍어주신 우리 어지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앉아봐요. 뒤에 뒤에 와주기 뒤에! 아 되게 귀엽네! 네 여기 숨져봤는데 아 정말 감사의 분들이 정말 많네요 다 같이 사랑해 하나! 뗠스 사랑해요! 우리 인기 사랑해! 우리 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지마요 나를 살 때 좀 있었지 배아픔이 태어난 고장인 땅길에 차암sei 끝! 너, 갈로구 다둬다 다스날데 감다 단선 쫓아 풀릴 지 모르겠어 날 모든 나랑 다시 한 번 다음에도 좋은 앨범으로 돌아올게요. 앞으로도 고마울 거고 영원히 고마울 거예요. 막방 안녕! 리멤버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빙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가 벌써 막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주 활동했죠. 그동안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셔서 정말 힘나서 무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리멤버 활동들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와주셔서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사랑해요! 에이빙 대박 맛있었어요! 맛있었나요? 맛있었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겠네요. 콘서트에서 만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요. 우리 그때 곧나요. 저희가 5주 동안 활동하면서 항상 저희랑 같이 이렇게 또 스케줄 다녀주는 우리 팬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좋은 앨범으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에이핑크도 그렇고 회사진꾸분들도 그렇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고 우리 리멤버, 리멤버 해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에이핑크를 리멤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에이핑크 다이어리 마지막으로 난지 나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앞으로 나올 에이핑크 다이어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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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 이렇게 마무리 안되면? 나 마무리 안되면? 빨리 하나씩 하고 빨리 나와요. 그리고 나 츄러스 먹어야지. 츄러스 아까 나무 먹어야지. 오늘은 내가 마지막이다. 언니가 뭐예요? 언니가 뭐예요? 바나나 나한테 바나나! 이게 좋았다. 진짜? 고맙 Ou 예 좋다. bayrina istiyorum. 드디어 thousands tall ado dah 약 ben como